예, 맞아요. 아니, 아니. 저는... 네, B 맞아요. 저희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. 마스크는 쓴 적이 없어요. 진짜예요. 그러면 이건 B 씨의 거짓말이에요. 그렇다면 그건 B 씨의 거짓말이다. 글쎄요.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질 않고요. 그래요, 마스크를 썼다고 쳐요, 어린이. 마스크를 썼어요, 썼는데. 그리고 누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혹시 B 맞으세요? 이랬을 때 저는 진짜 이제까지 평생 예, B 맞아요라고 했는데 한 번도 없어요. 어, 그럼 뭐라고? 맞습니다. 뭐라고? 예, 뭐... 예, 예, 맞아요. 아니... 순수하고 솔직한 거예요. 순수하고 솔직한 거예요. 순수한데 누가 오히려 안 알아봐주면 조금 속섭하잖아요. 아, 그럼요. 막 알아봐주시면 너무 좋고 그렇잖아요. 아, 근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, 그렇게. 지금 하셨잖아요, 근데. 근데 너무 고생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어요.